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직스 5000의 기본 명령어 중에 지금까지 배웠던 명령어 외에 종종 사용하는 명령어를 모아봤습니다 종류는 COP, CPS, PL, AFI, NOP, BSL, BSR 입니다 2번으로 기본 명령어는 마무리 할 것이고요 이외의 명령어들은 예제를 다루면서 간간히 올리겠습니다 먼저 COP를 배워보겠습니다 COP는 한 배열의 내용을 다른 배열에 복사를 하는 명령어입니다 이때 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스의 값은 변경이 되지 않고요 복사될 바이트의 크기는 목적지 데이터 길이 곱하기 설정해준 랭스 길이를 곱한 만큼의 크기가 됩니다 COP 복사가 되는 경우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같은 길이의 배열을 그대로 같은 배열에 다른 태그에 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의 소스를 여러 개의 배열에 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유저 태그나 타이머 같은 하나의 태그 안에 여러 개의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태그를 같은 유형의 태그에 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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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S CPS는 COP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명령이 실행되고 있을 때 소스의 값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IO 입력은 외부의 요소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변하는데요. 이 명령이 실행되고 있을 때 마침 외부의 소스가 변화가 생겨도 이 외부 소스 외부 요소에 의해 소스에 있는 변수 값이 변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소스에 있는 값을 목적지에 복사를 한다. 소스는 변경되지 않고 소스는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스킨 타임이 빠르기 때문에 목적지에 복사가 되기 전에 소스 값이 변경되는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fll은 파일필로 파일의 내용을 채운다라는 의미이고요. 소스의 내용을 요소의 길이만큼 목적지에 넣는 것으로 저장되는 데이터는 목적지의 데이터 타입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스가 인티저이고 목적지가 더블 인티저이면 저장 데이터는 더블 인티저가 되고요. 소스가 리얼이고 목적지가 인티저이면 저장 데이터는 인티저가 됩니다. 이 경우는 일종 구간의 데이터값을 모두 클리어 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죠? 다음은 afi 로 always always false 항상 거짓이라는 뜻이고요. 보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코딩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때 afi를 앞에 적용을 하면 해당 롱은 전부 사용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nop는 no operation으로 아무런 역할이 없는 명령어입니다. nop는 일반적으로 구역을 표시할 때 nop를 사용해서 rung의 설명문을 표기를 합니다. nop 명령을 rung의 어느 곳에나 다 넣을 수 있구요. enable이 될 때든 disable이 될 때든 nop 명령은 무동작을 하기 때문에 구역을 나눌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스포츠 감사합니다. bsl은 bit, shift, left 입니다. bit를 왼쪽 자리로 한번씩 이동을 시키는 명령어이구요. 왼쪽으로 옮기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비어 있는 bit가 source bit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태그 설정들은 array에는 byte 이상이 설정이 돼야 되구요. control에는 이 명령어를 컨트롤 해주기 위한 기본 태그가 생성이 돼 있어야 되고 source bit는 bool이 들어가야 합니다. length는 뭐 정수 아무거나 임의로 넣어도 되고 태그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32비트의 태그의 길이를 32보다 작게 해도 버려지지 않고 계속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배열의 다음 태그로는 넘어가지 않고 있구요. 원래는 길이만큼 이동하고 넘어서는 부분은 값이 없어져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로직스 5초는 조금 다른가 봅니다. bit-shift-right bit를 오른쪽 자리로 이동시키는 명령어이구요. 설정이나 모든 부분들은 bsl과 같구요. bit 이동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릅니다. bit-shift-왼쪽 감사합니다. 이것은 시작을 길이를 6 이라고 설정을 해서 여섯번째부터 값이 변화가 되네요. 32 이상의 길이를 넣어 볼게요. 배열에 다음 태그까지 영향을 받아 56번째부터 이동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본 명령어 중 주요 부분은 모두 배워봤습니다. 지루한 시간 수고 많으셨구요. 이제부터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자동 제어나 FA, BA, PLANT 등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프로그래밍하는 방법들을 예제로 들어 같이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많이 익히시구요. 지금까지 GP였습니다. 우리 같이 엔지니어가 대우받는 날까지 실력을 키워봅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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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